섬탑에서 제일 세대가 누구야? 이펙트! 이펙트! 히히 카드! 히히 카드! 히히 카드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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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펙트야. 편식하지 말고 고기도 먹으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서지 서지 변양. 어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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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전. 방전 가서. 룬축전기 찾자. 룬축전기네. 신이야. 저놈 잡아. 어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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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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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할 수 없다. 압도적인 힘으로... Power Overwhelming. 밀점집 리펙트. 제발 걷어내기. 자비. 굿. 오도 하나 있었으면... 진짜 쉽게 잡았을 텐데..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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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, 저게 나왔어야 했는데 룬피 룬피 서편이었으면 질수가 없었을텐데 지금은 좀 약함 보스같은건 잘 잡을 수 있는데 일반 전투에서 템포가 너무 느려 이거는 정선기 방석 올리면 잡을 수 있겠는데 체력도 지금 채우기 좋아서 드로 좀 쓰레기같네 과학만 나와 역시 미친게임 보통 미친게임이 아닙니다 진짜 슈킹하다 슈킹 아이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가 있냐 그럴 수도 있지 원데이, 두데이요 나 개쓰레기기 인간에 일없다는 걸 알지만서도 5미디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껄려. 아우 스트레스. 아우 스트레스. 아우 스트레스. 아우 스트레스. 아우 스트레스. 아우 스트레스. 왜 이렇게 맞아. 잠시만요. 파라노세사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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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저걸 두 대 다 때리냐 아씨 진짜 아휴 악완이다 악완이야 들어가 한두 번 망할 수도 있지 근데 왜 언제나 항상 망하는거지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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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데 대체 이게 뭐지 렉 너무 심한데 그냥 껐다 켜봐야겠다 분omb 렉 너무 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이게 몇 드리야 대체. 이 더러운 발패기 자식. 내 인공물 빼지마라. 열 받으니깐. 이겼죠? 아무것도 못하죠. 자, 허접이죠. 오늘도 평화로운 이베트. 노노제카워접들 템포 바로 따라잡혀줘. 이겼죠?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방학이 왜 아름다운가에 태섭니다. 하이. 잘가라. 대카의 엉덩이가 내보나타는 사실을 아십니까? 원작사 트위터에 올라옴. 만기요. 어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나오네. 괜찮아. 나오지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. 너무 약하군. 빙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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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